집중 좀 하겠습니다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죠 파이팅 영타가 오랜만에 영타 치니까 잘 안쳐진다 아 오늘 이상하게 게임이 되게 전체적으로 장기전으로 가긴 가는데 패배하는 약간 아쉬운 게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어 성큰 성큰 갑니다 해처리 취소하고 세마리씩 도착했던나? 안 오는 거 아니야? 갔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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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토스네요 상대 왼쪽 밑에선 큰 아 못막을 거 같아 어 쫑끗해 TPL 어 그래 아이고 이거 못막으면 이거 알고 못막는건데 자 일단은 알고도 못막아서 바로 그냥 3D가 돼버렸네 죄 아 아 아 아 에 에 사왕이 안좋다 사왕이 안좋다 괜찮아요 자 자 자 자 자 일단 초반은 음 이대로 넘어가네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연속적으로 견제만 계속 들어가면은 승산이 있어 근데 한시후 센트로 얘가 안당해줄것 같네 센트로 인간적으로 방송 끄고 하자 어 그래 정정당당하지 않겠니? 그래야 게임이 재밌지 않겠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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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아 아 아 아 좀 잘하네? 아 이 투어 반으로 갈 생각이 없구나 애들이 어디 갔어? 어 넥졌어 내가 든 것 같았지 제가 알았어 내가 내가 그 니가 그 니가 그 니가 그 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지금부터 집중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파란색이 지금 C가 완전 잘 벌어지고 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. 거의 다 봤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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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